점수 잡는 해커즈 부가음음문이랑 부정음음문이 파트 1, 2에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파트 1, 2에서 부가음음문이나 부정음음문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냥 긍정음음문처럼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자의 말을 듣고요 선택지를 듣기 전에 계속 그 핵심 내용을 되뇌이시죠 핵심 내용을 되뇌이실 때 부정으로 되뇌이는 게 아니고 부가로 되뇌이는 게 아니고 그냥 긍정으로 되뇌이시면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 우리 예를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Are you tired?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의문이에요? 그쵸? 부정음음문이죠 부정음음문이 들어갔을 때 너 안 피곤하지? 이렇게 되뇌이시는 게 아니라요 너 피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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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긍정으로 되뇌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부가음문이 나온 경우 너 피곤하지? 그렇지? 않지? 이렇게 들어간 경우에 뒤에 이 꼬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쓸모없어요 이거는 그냥 삭제해버리시고 앞에 문장만 잘 들으신 다음에 피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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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으로 계속 되뇌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긍정으로 되뇌어야 돼요? 그거는요 우리 영어랑 한국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문에서는요 부가음문이든 부정음문이든 긍정대답은 그냥 무조건 다 yes고요 부정대답은 무조건 다 no죠 이거 한국말이랑 완전히 반대예요 한국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 너 안 피곤하지? 라고 물었을 때 안 피곤하면 앞에서 yes라고 해 라고 하고 뒤에서는요 안 피곤해 yes, no 이렇게 들어가죠 한국말이랑 영어는 완전 반대죠 영어는 어떻게 들어가요? 너 안 피곤하지? 했을 때 안 피곤하면 앞에도 no, 뒤에도 I'm not tired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이랑 영문이랑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LC로 빠르게 빠르게 듣다 보시면 이게 순간순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게 헷갈려서 문제를 틀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가음문이나 부정음문이 나왔을 때는 계속 긍정으로 되뇌이시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걸 연습을 하실 때는 아 뭐야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이렇게 되뇌이시는 게 훨씬 문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린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가음문이나 부정음문이 나오면 그 핵심적인 내용을 긍정으로 되뇌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볼 거고요 개념 설명 했으니까 우리 주교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어휘를 보고 문제 조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awesome!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은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죠 I'm all ears 내가 막 여기저기가 다 귀가 돼버린 거야 내가 다 귀가 돼버린 거니까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be scheduled to 동사 원형은요 동사 원형할 예정이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LC로 들으시면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apparently 명백하게로 해석하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사실 보아하니 듣자하니 요걸로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석이 떨어지고요 that's news to me 나한테는 뉴스라는 거니까 뭐라는 거겠어요 저는 처음 듣는 소식입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6번은요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별표 100개고요 b시요 뭐 때리다 이기다의 의미도 있는데요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너의 질문이 나를 너무 어렵게 갖고 손을 들게 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은요 지금 너의 퀘스천을 말하고요 너의 퀘스천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해서 손 들게 하다가 완벽한 해석인데 그게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그냥 몰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치미가 사실 파트 1,2에서 선지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선지로 그냥 b, 매치미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답으로 고르기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모르면 정답으로 고르기 너무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는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시험장 가셔야겠죠 매치미 하면은 몰라 자 우리 주교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어휘를 찝어봤으니까 이제 문제 조금 풀어볼게요 해커스 프랙티스 14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 1번에서 아셔야 될 어휘는요 currency, 화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눈으로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excuse me 이제 모르는 누군가를 붙잡았죠 could you tell me where I can exchange currency 화폐를 어디서 교환할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자 어디서 대답해야 돼요 그쵸 뒤에 where 중간에 나오는 의문사 이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a 보시면 너는 3층을 시도해봐라 정답이었죠 여러분 3층에 가서 exchange currency 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a가 정답이었고요 b번 보시면은요 많은 다른 환율이 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었죠 지금 외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열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있었던 a가 정답이었죠 감사합니다 요